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연구원 문화센터장 이현우입니다. 오늘은 재상열전 14번째로 흔히 오고당상으로 불리는데요. 오고당상이라는 게 뭐냐면 점심시간을 알리는 북소리 듣고서야 출근했다고 해서 오고당상이라고 부르는데 어세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세겸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노사심과 마찬가지로 연산군 때 하필이면 정승이 됩니다. 사실 세종 때 한 중간쯤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세종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사실 태평을 경험하기가 어렵죠. 관리가 돼야 그걸 더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세종 중후반에 태어난 사람들의 삶이 상당히 경랑에 휘말렸던 것 같고 어세겸도 사실 그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세겸도 상당한 인물이거든요. 어머니가 바로 태종 때의 좌이정 박은의 딸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집안이 상당히 명문가였고 어세겸은 세조 2년에 동생 어세공하고 같이 문과에 급제를 합니다. 아마 이름을 보면 겸, 공 이렇게 하면서 겸손, 공격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집안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 세조 때도 순조롭게 승진에 승진을 거듭합니다. 굉장히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조 말이 되면 승지가 되고 또 그 당시에 실력자가 김국강이나 한계희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추천할 정도로 능력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실록의 졸귀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품이 확실하고 기계와 도량이 크고 넓어 처벌 두지 않았고 용모를 가식하지 않았으며 청탁하는 일이 없고 소소한 은혜를 베풀지도 않았다. 천성이 또한 청렴하고 검소하여 거처하는 집이 흙을 쌓아 층계를 만들고 벽은 흙만 바를 뿐 붉은 칠은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경과 사, 경전과 역사 읽기를 즐기고 술 마시기를 좋아하여 손님이 오면 종일토록 마시고 또 문장을 만들어도 기본 흐름만 되면 됐지 그걸 막 이렇게 저렇게 연마하는 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음향풍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않고 아마 담백했던 성격 같습니다. 또 그 할아버지가 세종 때 어병갑이라고 해서 그 집현전에서 직제약을 지냈기 때문에 아마 조선왕조 초기 건강했던 그런 풍토에서 어떻게 보면 오세계엄은 가장 전형적으로 유능한 관리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종 때 남이 영모 사건을 처리하는 데 관여해가지고 함종군이라고 해서 봉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게 아니면 앞길은 보장된 셈이었죠. 그리고 예종 다음이 성종인데 성종 시대는 사실은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사실 태평성대 시대는 아니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성종 때 오세계엄 관력을 보면 성종 10년의 대선이 된 거죠. 그다음에 명나라 사신으로 갔다 오고 전라도 관찰사, 공조판서, 형조판서, 한성판년, 호조판서, 병조판서에 두루두루 관직을 거치게 됩니다. 또 명나라 사신으로 갔을 때 일화가 하나 전하는데요. 요동에 도착했을 때 환관이 태감하고 그쪽 요동 쪽의 지역 관리들이 연회를 마련해놓고 술을 권하면서 왜 무릎을 꿇고 술을 마시지 않느냐 이렇게 따졌답니다. 그랬더니 나는 전하의 명을 받고 명나라 수도에 가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술자리 베풀어서 나를 위로해 주는 자리인데 내가 왜 무릎을 꿇고 술을 마셔야 되는가 당당하게 이렇게 설파를 하는 바람에 그 후에 돌아와서도 굉장히 칭송을 받았다는 거죠. 사실 그때는 명나라 사신들의 파워가 얼마나 크냐면 사실 한 명에 조차도 눈치를 살필 이럴 정도였는데 명나라 들어가가지고 요동 관리가 이렇게 겁박하는데도 당당하게 대처한 걸 보면 어색하게 상당히 담력도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고당산 언제 이게 별명이 붙었냐면 형조판서로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었는지 출퇴근 시간을 개의치 않아가지고 오고당산이라고 불렸지만 그러나 이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서 결송 즉 소송을 결단하는 거죠. 이게 조금 더 지체되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종 말기에는 홍문관 대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관으로서 최고의 자리죠. 그리고 이제 또 거기가 글을 제일 잘 쓰는 그거를 이제 조선시대 때는 문형이라고 했습니다. 문형은 뭐냐면 국가에서 쓰는 문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작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라에서는 뭐 그 당시에 최고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초호를 보면 공근, 윤회, 병개랑, 최항 이런 이제 그 뒤를 이어가지고 문형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서거정 또 우리 지난번 시간에 봤던 노사신하고 같이 무슨 연주시 기억이나 황상곡 시집이라고 하는 이런 글들을 한글로 또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학교에서 또 배우는 쌍화점, 이상곡 뭐 이런 옛 가사들이죠. 그런 것도 이렇게 다시 편찬하고 굉장히 이제 재주가 많고 그랬던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정부로 옮겨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정사에 더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사실 정승으로 가는 정규 코스죠. 그래서 만약에 아마 성정시대가 조금 더 길었더라면 한 10년만 길었다 하더라도 어세겸의 이 정치 일정은 굉장히 순탄하고 멋있게 끝날 수 있었을 텐데 연상군 1년에 이제 우의정이 됩니다. 그때 이제 좌의정은 당연히 이제 노사신이었죠. 그리고 후에 노사신이 물러나니까 바로 그걸 이어서 또 좌의정에 오르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또 어세겸도 임금하고 젊은 대관들 사이에 또 끼게 되는 거죠. 무오사화가 일어났을 때는 또 탄핵을 받아서 좌의정에서 물러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연상군 일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는 아주 드물게 정승임에도 불구하고 임금한테 직언을 꺼리지 않은 거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점에서 약간 노사신하고는 조금 다르죠. 물론 노사신도 직언은 아니어도 에둘러서 이제 하는 적은 있는데 어세겸은 명나라 사신한테 맞설 때처럼 굉장히 용기가 있는 인물이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라 당나라 때 황관들이 권력을 제멋대로 했는데 임금은 이를 깨닫지 못하여 끝내 망했다. 망했습니다죠. 원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염렴 즉 불꽃이 처음 막 생겨날 때 이때 끄기가 쉽고 물도 졸졸졸졸 연련이라고 해서 졸졸졸졸 흐를 때 막기가 쉽지 그게 커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연상군의 경우도 어쨌든 연상군이 학문을 게을리하고 이미 그때도 그리고 신하들의 얘기를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 어세겸도 사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대관들 공격을 받아서 좌의정에 물러나게 되는데 사실 그 연상군이 지켜줄 수도 있었죠. 지켜줄 수도 있었는데 아마 이제 어세겸은 직언을 하는 재상이다 보니까 아주 드물게 그래서 아마 연상군 자신이 어세겸을 물리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졸귀에 또 보면 재밌는 게 그의 벼슬관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한 태도가 나와 있는데 아주 지금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귀감으로 삼을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세겸은 젊을 때부터 나아가 벼슬하는 일에는 욕심이 없어 요행으로 이득을 보거나 벼슬하는 것과 같은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활쏘기 말타기 재주가 있었지만 일찍이 일을 내세워 자랑하지 않았고 일찍이 편지 한 장 해가지고 이건 이제 실력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 한 장에서 자제들을 위해 은퇴 구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즉 청탁 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결과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처신이 된 거는 아마 그때 그 뒤에 물러나가지고 자식들을 위해서 자리를 부탁하고 권신들에게 했다면 그 자식들이 장가는 좋은 자리에 나아갔겠죠. 그러나 그렇게 됐다면 결국 연상군 말기에 중종반정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비극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제 멈출 줄 알았던 어세겸의 처신이 자식들을 다 온전하게 포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어세겸이야말로 우리 흔히 논어에 나오는 말이죠. 지찬명, 명을 알고 자기를 스스로 멈추게 하는 그런 자질을 가졌던 재상인데 아주 불행하게도 연상군 시대를 만나가지고 정승으로서의 그거는 충분히 펴지 못한 그런 아쉬움을 노사신과 함께 같이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더 애틋한 마음이 들고 그만큼 어떤 리더가 한 시대를 열어줬치느냐. 이게 신하들한테는 너무도 결정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세겸은 연상군 6년에 71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세겸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